이곳은 요나의 이야기 참 심리라고 놀라운 얘기 고백의 속에 갇혀있던 요나 그의 두렵은 놀라운 얘기 요나 요나 고백의 속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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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나 요나 또 레베 속 아래 오 요나 요나 또 레베 속 아래 오 주의 음성 뒤에 요나 달아난데 동원 받은 요나 배를 보고 몸을 짓는데 그 너랑 그 복붐이 넘치고 주님의 음성 뒤에 숨을 때 더 나간 몸에 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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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란들 가라앉는 베르미에 에스네 모든 침범 때 숨은 요나 발견하였네 유삼한 요나 잘해 가였네 서란들 그를 바다에 던져 더 나간 몸에 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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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나간 고래가 삽둔네 고래가 속에서 그 생각했네 고래 배 속에서 주님께 기로해 드네 상의 방과 라지 상의 방과 라지 상의 고래 고래 그를 보에 세네 요나 요나 고래 배 속 아래 인해 공유오나 요나 고래 배 속 아래 인해 공유오나 고래 배 속 아래 고래 배 속 아래 고래 배 속 아래 요가!